한미 정상회담부터 북한 최고인민회의까지 4월 한 달은 북미협상 재개의 중요한 기점인데요. 양측의 타협을 이끄는 우리 정부 역할도 막중합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이번 달은 북미협상 재개의 중요한 기점입니다. 우선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지 주목됩니다. 정상회담에 선순환 과정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은 앞으로 비핵화 회담을 다시 계속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백악관에서 의제를 조율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측과 협의가 잘 됐다고만 언급했습니다. 11일 북한에선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열립니다. 김정은 이 길을 공식 출범하는 자리에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 태양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건입니다. 이어 북러정상회담이 예상됩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김 위원장이 처음 러시아를 찾아 외교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가 또 북한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해결책, 또 다른 돌파구, 그리고 또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뒷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판문점 선언 1주년인 27일에는 남북기념 행사나 고위급 회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TV 재효진입니다.